죄송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다섯 개군요 네 아뇨 불만 없어요 다 해 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구요 어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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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해 과제 받았었네 그랬었네 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 가며 다 하고 박카스 빈 병은 늘어나기만 하고 원래 피곤한 얼굴에 더해진 다크서클은 고장이 났나 이른 아침 일교시 기탈 메고 등교에 강의실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요 화제 몇 개 왔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? 63호 가수에서 가수 이무진으로 유명 가수전 4월 2일 첫 방송